내돈내산 자전거공품 주형사이클링입니다. 지오제품이구요. 길이는 약 31.5cm입니다. 약간의 크기와 무게를 감안하더라도 정말 좋은 성능을 자랑하는 펌프입니다. 휴대용 펌프로 100psi까지 넣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. 휴대용이라고는 하기 힘들만큼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제가 원하는 80psi 공기가까지 잘 넣었습니다. 140psi까지 넣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. 100psi까지는 무리없이 넣을 수 있습니다. 물론 고압일수록 힘은 많이 들어가지만 생각으로 상당히 잘 들어갑니다. 긴 장거리 여행을 생각하시거나 성능 좋은 필요한 펌프 찾으신다면 칭찬 드립니다.